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인터넷 보건방송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여우수와 십의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뒤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가난의 왕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저들이 승리하였는가? 이 많은 왕들 여우수와가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31나라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 배경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에 먼저 정복한 땅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머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싸워서 먼저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나라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땅을 통과하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동편에 있는 두 왕이 저들에게 대로를 내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편의 두 왕, 이 두 왕들은 아주 막강한 세력입니다. 아머리 왕, 바산 왕 이 두 왕은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장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난 땅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땅만 빌려달라 우리가 그냥 여기를 통과만 하겠다. 그런데 두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자 결국은 전쟁을 해서 모세가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땅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와 있는 7절에서부터 24절은요 서편에 있는 땅 이미 그 땅은 30명 이상 왕들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개시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10장 4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우수와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우수와가 그 땅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고 정복했다고 여우수와 10장 42절이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만군의 하나님이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출입업기 15장에서 아멜렉과의 싸워서 여우와께서 승리께 하심으로 여우와 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서편에 있는 땅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작전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장소의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여우수와의 놀라운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는 모든 진자의 전리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땅을 비롯하여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긴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가 가는 곳마다 여우수와가 그 땅에서 전쟁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우수와 10장 42절 그리고 3회의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와여 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여우수와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두 번째 여우수와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운 우리 창조자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우와께서 내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냐니라 낮의 해가 뭡니까 낮에도 이기고 밤도 이기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여우와의 도우심을 받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머리톤 하나 어둠의 세력 대적자들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은 뿌린 것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더 강하게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비록 작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강한 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예수 믿고 죄산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우수와가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이스라엘을 유하여 싸우신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요동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편에 두 왕을 정복하게 하시고 서편에 서른한 명의 왕을 정복하게 하사 가난한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여우수와처럼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우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나감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야 하시고 내가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이미 벌써 여우수와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여우수와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우와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이 땅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저주받은 악한 영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여우수와가 여와를 믿고 나갈 때에 모든 왕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땅 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와 인터넷 보건방송 이에 필라델피아 미국 대한민국 온 세계 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말 지어다 아멘